재배기 건다 우리 집에 바람쥐 들어왔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!! 빠대 한다며에!!! 빠대 아니 안 되겠다 이거 가위가위고 충대로 메탈 가위가위고 충대로 메타 가다 이거 아니 미루 형.. 아니 미루 형 청개구리야 아 뭐야 이거 진짜.. 진짜 경쟁자 하자는 거 아니었어? 침체 가자 일단 침체 가서 상의를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저기 핵 몇 명이야? 한 명이면 가능해 한 명이면 아니 이거.. 어.. 핵님.. 그.. 핵님들 야 명훈아 복수하러 왔다 님 누구세요? 형님 진짜.. 형님 이거 총 때 메타.. 아.. 저 진짜 빼방 1이야 정은지.. 정은지세요? 루시우세요? 잠깐만 40초 내로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거 새통질대가 아니야 아 깜짝아 빨리 이거 총 때야 총 때 빨리 둘 다 있다던데? 입금해.. 아니 이거 계좌.. 이거 계좌 불러 제일 점수 제일 나는 사람 누구야 지금 명훈 님 계좌 불러요 빨리 아니.. 명훈 님.. 아니 이거 가볼래요 님들? 이거 라인하르트의 바스티온이면 가능함 제발 아무도 없나가 엔비야 니가 왜 나잇순이야 나잇순 가자 그냥 이거 이거 라인 라인 나 막아봐 라인 없어 우리 나 있어 나 있어 라인 빨리 와봐요 아 게임 못하겠다 진짜 아 뭐야 저거 방벽부터 깨봐 방벽부터 방벽부터 타임 내가 오대해줄게 방벽부터 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튕겨내기로 막아 디바도 있어야 되는데 누가 라인 좀 해주세요 제가 디바할게요 누가 라인 해줘요 오케이 누가 라인 좀 해주세요 돼지님 라인 좀 해줘요 그냥 라인하라고요? 네 아니다 그냥 이거 하나 넣자 아 배오바잖아 아아 밴모님 라인하시 아 아 아 진짜 이럭이야? 아 신의 개시야 아까 우리 친구가 돌리지 말라니 아 정말 깨진잖아 일단 밀자 일단 밀자 일단 밀자 일단 밀고 속이 안 미친 아 야 라인 이거 뭐하는 건데 얘 쟤는? 라인은 그냥 핵파티야 저기 핵파티네 리즈 저분은 뭐지? 리즈 저분도 파티인가? 아 아 양식이 있으면 그냥 아 정은지 망게임 루시오 다 있다 수고해라 미친 일단 일단 밀자 일단 밀려놓고 생각해 밀어놓고 생각해 아 밀어야 돼 이거 밀고 막아봐요 와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저거 들어와봐 들어와봐 아니 아니 할 수 있어 몸으로 막아줄게 몸으로 몸으로 막고 있어 할 수 있어 이거 안 돼 나 없어 이제 빼야돼 빨리 와봐요 빨리 와봐요 다 같이 모여서 와 모여서 아씨 무슨 메르시냐 우리도 메르시 이거 메르시 하자 메르시 나 궁 있어 나 궁 있어 오케이 탱커 라인 쪽으로 해서 바스티온한테 몰빵한 다음에 밀어야 돼 밀긴 밀어야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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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버 스웨익트립이야 미친 아 진짜 때리고싶다 아 뭐냐 이거 고고 고고 기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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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2층 먼저 잡고 2층부터 기다려 방면 빼봐요 방면 빼봐요 나 있어야 돼 나 있어야 돼 방면 2천 풀차지 되면 말해줘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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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2천 2천 되면 말해줘 나 잘 깠나 간다 이런거 서현 짤 서현 짤 막아줘 아니 라인 어디갔어 몸으로 막고있어 몸으로 막고있어 아아 어 처국인가 없다 아 라인님 이거 저랑 같이 막아줘요 라인님 내려가지 말고 저랑 같이 해서 방벽 부수고 아 먼저 방벽 부수고 근데 이거 너한테 공을 걸어도 의미도 없잖아 어 아 이거 저한테 그냥 궁 걸어주고 라인 방벽 싸움 해요 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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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나아 내 뒤에 숨 놓으니까 이건 그리고 메르시 찾아야 돼 메르시 지금 궁 찾을 수 있어 2층 고 완벽 기다리 기다리 완벽 하나 둘 셋 깔아요 저한테 저한테 궁 좀 저한테 궁 좀 빨리 왜 안 막아 맞다 막아 맞다 말아 부서졌어 부서졌어 오우이씨 막다막이 아니라 저 2층에 잡자 여기 와 핵 두 명한테 그냥 힐 몰빵했어 이거 라인이 내려가서 화물 일단 밀어봐 저거 부활이 있어 내가 밀어볼게 내가 밀어볼게 내가 밀어볼게 내가 밀어볼게 아이씨 아이씨 안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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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아 나 진짜 엠비님 이거 엠비님 제가 제가 겐지 한번 가볼게여 딘 바티고 딘 바티고 딘 바티고 아이씨 아 이건데 방벽 싸움이 안돼 이거 이거 바티고는 해야되나꼬? 이거 의미가 없는데 바티고는 빼야돼? 바티고는 빼야돼? 바티고는 빼면 안돼 이거 저번에 바티고는 이겼었어? 어 저 바티고는 이겼어요 어 저 바티고는 이겼어요 이거 힐 받아야되네 일단 해보자 스틸 1, 1 스틸 1, 1 알 수 있어 밀 수 있어 이거 일단 내가 조금씩 조금씩 밀게 나 계속 조금씩 밀어요 조금씩 짤리지 말고 짤리지 말고 조금씩 짤리지 말고 조금씩 마친 라인 라인 와야돼 라인 와야돼 매티스 꺼져 매티스 꺼져 라인님 화물통 화물통 뒤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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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보님이 킬 계속 줘요 아 미쳤어 그냥 라인님이 내려와요 왜 왜 자꾸 따로가 아씨 이거 핵 아 저 핵 어떻게 하네 밀긴 밀어야 되는데 이거 오케이 밀어 밀어 라인이 앞으로 방치를 찍어버려 그냥 방치 찍어버려 그냥 아 쟤네가 방치를 왔네 어디야 아 아 아 진짜 아 맞아 오늘은 야 목표가 필요 없는데 목표를 왜 켜 이 핵쌤 새끼야 흐하하하 흐하하하 아 진짜 미쳤다 진짜 저거 어 화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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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우리 소르비오님 멘탈 놓으셨나봐 아 놀만해 놀만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님들 안 부끄러워요? 참교육거리고 있네 바티가자 바티가고 자리야 하나 넣자 자리야 바티 자리야 라인 내가 라인을 할게 오케이 바티 자리야 라인 승시님 뭐할래요? 저 저 아무거나 다 돼요 저 저 루시아 강벽을 부셔버리자 그냥 그래 죽으면 안돼 이거 모독에만 하면 돼 모독에만 뭐핰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거야 야 니네를 에이맥 업그레이드 했다고? 에이맥 뭐로 업그레이됨? 흐하하하 인성이 인성이 더 쓰레기로 진화했나? 방풀 보기 쟤네 방풀 보기 흐하하하 참의 위치다 흐하하하 쓰레기의 정석인데 쓰레기의 정석 흐하하하 아 이거 투힐 필요 없겠지 열 지키 이거 야 투힐 안해도 돼요 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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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를 뺄게 오케오케 나 승률이라도 갔잖아 루시오만 하자 루시오만 내가 뭐 내가 뭐 잡지? 이거 정크레님이 왼쪽 여기 서버실 혼자 막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내가 뭐 잡아 내가 호그 잡을까 탱 잡아? 삼탱 호그 해도 돼요 호그 아니면 디바 오케 디바 있어야 되긴 한데 여기 아 처음에 어떻게 하지? 어디서 막아야 어디서? 여기서 막자 여기서 보통 여기서 막더라 오케 뒤에서 아 뒤에서 막자 여기 아 이거 서버실 왼쪽 막아줘요 오케 나이스 그치 엄만한 새끼 개 빨리 온다 여기 라인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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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라인바스 오케 아나도 있다 아나 아나 아 아나 있어? 한번쩔 가만잘 아 반빌개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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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빌 한빌 한번파 나이스 긴장을 돼 반빌쳐와 오케 다시 나 여기 아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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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깨져 여기만 막으면 돼. 여기만. 내가 여기서 이렇게 평평을 쏠게. 오케이. 방벽만 진짜 부숴자. 방벽 선으로 부숴야 돼. 왼쪽 정클래시 막아줘야 돼요. 왼쪽. 왼쪽 뚫리면 나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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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면 되겠다. 방벽도 부숴야 될 것 같은데? 어떻게 하지?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? 근데 나온다 가면 난 죽어. 오케이. 이러자. 이러자. 그럼 이러자. 그래.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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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2층 2층 2층. 저거 에이밍이라서 타이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? 방벽 깨진다. 디바니 헬프. 방벽 깨져. 아 저쪽으로 오네. 저쪽으로나. 방벽. 방벽 좀. 방벽 좀. 방벽. 방벽 깨진다. 오케이. 화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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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물 신경 안 써도 돼. 영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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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 상해. 맥크리 상해. 맥크리 상해.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. 막아줘. 막아줘. 나 막아줘. 화물 막아줘. 화물 막아줘. 도저 화물. 도저 화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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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자 짐찍해. 화물은 내가 막을 수 있어. 4분. 4분이야 4분. 진짜. 4분 이대로만 막으면 돼. 나 금 8실 거야. 나 금 8실 거야. 아 이번에 아나 궁으로 오면 좀 애매하긴 하겠는데. 괜찮아 괜찮아. 이거 밤부님도 이거. 막아줘. 막아줘.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. 막아줘. 저거. 반패 이거 깨질 것 같은데. 오. 가자. 빠졌어. 반패 깨진다. 반패 깨져. 반패 깨져.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. 발사. 다 지켜줘. 다 지켜줘. 다 지켜줘. 다 지켜줘. 가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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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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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티 봐요. 바티 봐요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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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쳤다 저거. 말도 안 돼. 아 명언이 잘 했는데 진짜. 아.. 진짜로 이.. 이.. 진짜.. 핵쟁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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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얘네를 상대하려면은 바티온을 그냥 해야 돼. 내가 봤을 때. 아.. 핵쟁이 처음 만났나. 아.. 왜 이리 봐. 우와.. 우와.. 미쳤다 진짜. 와.. 저 뭔데? 아.. 걔 말도 안 된다 진짜. 아.. 진짜 말도 안 된다. 아.. 진짜 말도 안 된다. 폴리 화염술사 저분이 이제 핵이랑 같이 있네. 버스.. 버스 타면서 가네. 리즈 이분 친창인데 저분 솔큐였어? 저 리즈님 솔큐였나요? 저러고.. 아 솔큐였음. 저러고 씨바 옹호해주고 있어. 와.. 미쳤다 진짜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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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